혜덕분기쩜 혜덕분기쩜 아 영희기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참 좋은 아빠야 그지? 좋은 아빠 아빠가 목사야 야 그냥 할렐루야 아니냐 막 슈퍼맨 아빠잖아 목사님이면 막 아뇨? 우리아빠 목사야 학교에서 다 끝나는거 아뇨? 네 그정도 안돼? 목사님들 영희기가 영희기가 영희기 아 아 아 그런거야 또? 아니 똑같잖아 능력은 똑같잖아 큰교회든 작은교회든 목사님 능력은 똑같은거 아냐? 어? 어?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큰 목사는 저기 큰교회 목사는 달라? 아니 아니 목사가 보는 큰교회 목사들의 부럽냐? 안 부럽지? 안 부럽다 안 부르지 말이지 아 부러워? 아 부러워? 어 어 아니 큰교회 목사님들은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지 않아 막 목사님을 신처럼 하는 분들도 많던데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어? 왜 뭐 교영이처럼 분명히 자랑하는데 하하 하하 신나지 하하